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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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즈 스니커즈를 소개할게요 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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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한 디자인에 무엇보다 가성비가 저는 이제 비싼 건 못 신겠더라고요 이미 슈펜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제가 점프를 해도 걱정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15mm 버닝폼 운솔 얘 때문에 푹신푹신해서 발이 다칠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고무 아웃솔로 접지력이 좋아서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발목 부분 보시면 복숭아뼈 모양으로 커팅이 돼 있어서 처음 신을 때도 편하고 발이 까질 걱정이 없더라고요 가끔 무릉덩이를 밟거나 비 오는 날에도 이게 방수 코팅 아웃솔로 제작이 돼서 양말이 젖을 걱정이 없더라고요 아 저번에 콜라를 엎지른 적도 있는데 그때도 안 젖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지금 한번 해봐도 돼요 보드를 타다 보면 가끔 이렇게 때가 타는데 이게 그냥 물티슈로 쉽게 지워져서 편하더라고요 고무로 덧대어져 있어서 플립이나 알리를 기술할 때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이게 코디하기 쉬운 게 컬러도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시즌 한정 컬러로 퓨어리스트 블루, 핑크, 드로잉 화이트가 나왔고요 화이트, 블랙, 레드, 옐로우, 그린, 베이지, 그리고 투톤 컬러도 있어요 괜찮지 않나요? 보드 탈 때나 일상 속에서 슈펜 가운 깨보시는 건 어떨까요? 슈펜 슈펜다스 스니커즈는 19,900원이고 전국 슈펜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전 이제 가볼게요 내, 다섯, 가슴, 내, 다섯, 서서 내, 다섯, 가슴, 내, 다섯, 계산 화이트, 이, 다섯, 가슴, 내, 다섯, 가슴 감사합니다.